페이스북이 다음 달 6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스팸 등 계정 800개를 삭제했습니다. 페이스북 사이버 보안 정책 책임자는 스팸과 가짜 계정 관련 내부 규칙을 위반한 559개 페이지와 251개의 계정을 최근 삭제했다고 미 IT 매체가 보도했습니다. 페이스북의 이 같은 조치는 일명 클릭 미끼를 던져 사용자를 광고에 노출해 돈을 벌려는 정치 스팸이나 가짜 계정을 미리 걸러내 지난 2006년 대선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